반갑습니다 행님들 이번 영상에는 헌터 커브의 진심인 팀들과 함께 타보로 갔습니다 어디 오프로드 출발해 볼까요 헌터 커브로 처음에 산타고 오프로드 타러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함께 주행해 보니까 헌터 커브의 포텐셜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 큰 차들 미드 클래스 이상 듀얼 바이크 가지고는 좀 빡셉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전문으로 이제 오프로드 전용 바이크들은 단기통의 고백이량 빠따 위주 바이크들이 많습니다 가볍고 출력이 세는 오토바이들이요 근데 이제 듀얼 바이크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뭐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125cc도 올라가는데 니들이 못 올라오면 되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125니까 올라가지 미드 클래스 이상 바이크들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온 뒤라서 땅이 엄청 질어요 바이크가 뭐 영상에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바이크가 오르막에 올라가다가 멈춰 서면은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도 바이크가 뒤로 밀려나요 미끌미끌 합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예전에 헌터 커브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영상 도광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찍혀서 저는 정말 재미있게 만족스럽게 갔다 왔습니다 저도 저는 나만 헌터 커브가 없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구독자이시자 저의 런닝메이트이신 이제 덧비알디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cg 125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산을 타러 왔죠 cg 가지고도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헌터 커브가 더 재미있어 보이는 건 왠지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그런 심포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참 재미있게 갔다 왔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바이크 가지고 산 한번 타보십시오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발 군인형 뒤에 다트 있다 안다 물 맞은 게 없거든 얼마나 재미있지 어 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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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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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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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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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열렬한 지지 그리고 멤버십 가입이 필요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 제작 건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빠바